1위! 1위! 1위는 여름! 여름! 여름 연정! 여름 연정! 나 왜? 난 모르겠어 진짜! 보나 씨입니다! 봐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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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나 씨 지금 1위예요! 왜냐하면 실수인지도 모르게 애드립처럼 지나갈 듯 또 배우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! 그리고 또 배우기 때문에 무대에서 연기력으로 이걸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야 뭐 그냥 네!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볼까요? 무대에서 실수했을 때 배우처럼 어떤 연기력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우리 이번에 하는 그 파트 중에 어때? 보나 씨 본인 파트 할 때 걸린 거야 손톱에 아! 그랬을 때 자연스러운 연기로 넘어가는 법 5,6,7,8 걸렸어! 걸렸어! 아! 아! 노래 전혀 모르겠어! 전혀 모르겠어! 전혀 모르겠어! 잘했어! 이야! 머리를 약간 소품처럼 머리를 꼬은 것처럼 역시 고유림 그러게 역시 고유림 국가대표 올리기지 네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